안녕하세요 엠스톤 김지현대리입니다. 이곳은 충북 진천에 위치한 진천 선수촌입니다. 영업부 김진규 차량님과 같이 제가 방문하게 되었구요. 오늘은 설치된 저희 엠스톤 장비 VMS 512채널짜리와 CMS 그리고 NDS 공사 전반적인 펌웨어 업데이트와 동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 이렇게 저희가 왔습니다. 그러면 통신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진천 선수촌의 통신실인데요. 진천 선수촌에는 총 554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녹화기 서버 여러 대와 검색할 수 있는 저장룸배 서버 여러 서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 엠스톤 VMS 512채널짜리 한 대가 이제 통합 서버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서버에다가 라이센스를 추가해서 총 554대의 카메라를 이 VMS 한 대에다가 모두 통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경될 예정이구요. 네 NDS 공사 3대 IP월이죠. 네 IP월은 총 이제 12장 네 12장이구요. 그리고 통합 관리 서버인 CMS 한 대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총 554대 카메라 VMS 한 대로 이렇게 554대의 카메라를 저희가 연동시켜놨습니다. 네 구성된 IP월을 확인하기 위해서 종합 상황실에 왔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NDS 공사 3대 라이브 화면이구요. 네 보시는 이 화면은 CMS 라이브 화면이구요. 이제 저희가 비디오 월 관리라는 이 메뉴는 네 IP월에 구성한 화면을 필요에 따라서 프리셋으로 저장하여 원클릭으로 IP월에 표출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간편한 기능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